4. 사도행전 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5.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6.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8.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9.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9.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10.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1.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2.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3.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14.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폐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15.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6.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17. 가죽줄로 바울을 메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덜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18.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18.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1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19.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두행전 22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전도는 자신의 간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간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나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오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체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울은 다섯 번에 걸쳐서 자신의 신앙을 간정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군중 앞에서 두 번째는 산 헤드린 공행원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마지막으로는 아그리바 왕 앞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신앙 간정을 하는데 주로 자기의 신앙의 체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결국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앞에서는 결국 군중들에게 지금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그를 살려주었고 이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기본인 말로 자신의 신앙을 간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군중들은 전체 군중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와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유다이즘이라는 전통 그리고 종교적 전통주의,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봐야 될 수 없는 고정화되어진 율법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이롭다움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어이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전통, 문화 참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점을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치유하시고 더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전환점을 마련해 주실 때 때로는 이 율법과 전통 문화라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은 배척하고 그를 주기를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부터 시작하여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서기까지 다섯 번의 신앙 간정을 혹은 자기의 신앙을 변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유대군중, 내일은 산헤드린 회원, 그 다음에 로마 총독 펠릭스,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바 왕까지 사실 그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복음의 간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부터 가장 낮은 자신의 군중들에게까지 이 자신의 신앙 간정을 완전히 쓰다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배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시인, 자신의 임재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른받은 바울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번에 걸친 간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간정의 내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울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체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적 체험과 간정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가운데 혹은 위협을 주는 그런 것이랄지라도 이겨낼 만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까?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체험적인 간정이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결국 갈림길에 들었습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얼마나 이 알곡적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가라지로 돌아서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간정이오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군중 앞에서의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말하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아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어남, 어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는 기도에서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율법을 어린 시점부터 배웠고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동시대에 가장 위대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이다. 그리고 아주 엄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처럼 열심히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 나는 유대인이오 바르시아인이었고 율법의 엄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이 되어서 열심히 있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 중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개인 간정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간정의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이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은 이 소리에서 이러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신이오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러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러리라 하시거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열심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했던 자였다. 그런데 아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때 일어난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 게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는 순간 내 삶에 고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지금 언급을 합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남의 세계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하는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냐니아라는 네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께서 하오라 다시 보라 하건을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러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런 사실이 그의 생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체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 담의 세계 아나니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를 통해서 눈이 장님이 되었다가 뜨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상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성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들어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바울은 그의 생일이 났던 코페르노니쿠스 성인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는 명백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아가이아와 이 지역에 다니면서 마케도니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예수 믿은 구의 변화는 성전에서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늘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멀리 이방인을 보겠다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구의 변화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간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혹은 바울의 심령입니다. 참 안순한 성품이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추지 아니합니다. 그 부르심이 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각과 사고와 나의 삶의 방향성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이즘 가운데 자라는 사람이었고 유료법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는 예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은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세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종 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간정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 간정을 수천 번, 수만 번 모든 민족 앞에 만나는 사람마다 간정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하라고 들려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만남의 체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낙담하지 않고 그 열정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인생은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 간정과 체험이 있습니까? 결국 가장 위대한 전도는 무엇인고 하니 나의 신앙적인 체험과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한 일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2절부터 30절까지 천부장이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업 세 번이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기고 티컬을 공중에 날리니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왜 바울을 배측하고 죽이를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의료담을 받는다는 것이었으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율법을 능히 지킬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졌고 특별히 이방인으로 보낸다고 뭐 이런 자가 다 있어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기도 없는 자들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속히 나가라 네가 증언하는 이야기를 나에 대한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증언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그 가슴이 그냥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기도 없는 자란 말이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너를 보낸다고? 더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 내 생각, 인생에 대한 관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관점, 내 삶의 방향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율법과 전통과 내 가정에서 먹고 배우고 들었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근무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 이 군중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이 전혀 없이 유다이즘 가운데 있는 모세의 율법주의에 빠져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일숙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어쩌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쩌면 교리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요? 곧 한국의 신앙 전통 이런 것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시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듣는지 알고자 해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우니 바울이 곁에 서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화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있던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천부장은 지금 핑퐁 게임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구나 하고는 공회에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것은 굉장한 귀족 집안이요 부요한 집안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천부장은 더 마음이 떨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때 부요함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높은 지위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미국 시민권 뭐 이런 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라고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은 큰 위험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리브 감옥이 가졌을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특권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공회 이제 민중 유대인에게서 공회로 넘어갑니다 민중을 대표하는 자들의 앞에서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가 왜 이 사실을 적었을까요 변명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대인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 군중에게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의 대표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도까지 내가 바울을 내종 바울을 세워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냐 마치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대한 전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신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어 있고 어떤 곤란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결국 그의 불의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간증을 사람들에게 뜨뜻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간증과 체험이 있냐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던질지라도 아깝지 않냐다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미한 인생을 살지 말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리합시다 성롱이 성롱이 너무 probable 감사합니다.